일단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 사람이 빅남으로서 조금 행복해지는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? 일하다가 왔어요 일하다가? 무슨 일 하세요? 저는 엔터에서 제작 일하고 있어요 엔터에서 제작? 응 저는 엔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멜로디 압기 소리가 좀 작용할 때 근데 그건 너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중간에 안 넘는 게 낫지 않고 일단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 사람이 빅남으로서 조금 행복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매니저부터 시작을 했는데 2년 좀 넘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제작 일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 네, 엔터 제작이면 뭐 어떤 걸 제작하는 거예요? 본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? 아티스트 앨범 같이 제작하고 아티스트 제작? 네,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음 본인의 그런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침착했어요 초아님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침착함이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침착한 사람이 또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요리 좋아하세요? 요리 좋아해요 어 진짜요? 잘하진 않아요 저도 요리 좋아해요 잘하세요? 근데 아직 여기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요리 잘하세요? 해보고 싶은 요리가 파스타 요리나 스테이크 좀 굽고 잘 먹을게요 정섭 씨는 확실히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생활하면서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처음에 그래서 정섭 님이어서 저도 조금 긴장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